많은 분들은 삼나만상 모든 것의 단편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fm리스트 메가리라고 하면 비혼 비연애만을 주장하는 여자들이 가득할 거라 보고 여성시대 하면 내가 능력되면 강아지처럼 살거나 사유리처럼 양남 정자 수입해서 살 거야. 같은 식으로 말하는 여자들만 수없이 많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퍼지는 fm리스트 메가래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이 보는 건 딱 이 부분만 잘려나가서 퍼지곤 하죠. 여성시대라고 하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도 지금 당장 여성시대에 접속해서 악플 달면 쩌리쩌려버려 게시판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글을 모두 관찰해볼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성시대가 상업화되면서 여성시대에서 유일하게 공개된 쩌리 게시판은 수많은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었고 그 공개된 게시판은 수많은 대중들이 보기 때문에 여성시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비혼과 비출산에 대한 내용만 올리게 됩니다. 이 게시판에는 절대로 결혼과 연애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 왜 결혼만이 안정적인 삶이라 생각하지 같은 식의 비혼의 긍정적이고 비혼만을 최선의 선택이라 주장하는 글만 올라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 게시판은 남성들도 들어와서 구경이 가능한 게시판이니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대중에 공개된 여성인권운동가들의 모습이 아닌 그녀들의 심리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신의 닉네임이 명확히 드러난 쩌리 게시판이 아닌 닉네임이 가려진 익명과 여성만 볼 수 있다는 폐쇄성이 합쳐지면 여성들의 본심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죠. 여시들아 결혼정보회사 결정사 어떻게 생각해? 라는 닉네임이 없고 남성들이 볼 수 없이 폐쇄된 곳에 쓰여진 글을 보겠습니다. 나이는 32살이고 스펙 없고 중소기업의 학벌 없고 예쁘지 않고 몸매도 평범한 한국여자야. 내 주제에 무슨 결혼이냐 싶다가 미래가 걱정돼서 결혼을 놓지 못하겠어. 결정사는 나의 집안 얼굴 직업 다 따지는 거 알아서 결정을 못하겠네. 하지만 결정사가 아니면 평생 남자 만날 길도 없고 결혼은 고사하고 썸도 못할게 뻔해서 고민이야. 라는 식으로 2024년도에 대놓고 비혼이 아닌 설거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글이 보이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닉네임이 개방된 게시판에는 비혼하고 싶다 말하는 여성들밖에 없지만 여자만 볼 수 있고 닉네임이 가려진 게시판에서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내 주제가 양심 없는 거겠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본인의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여성 인권운동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시대에는 정말 놀랍게도 익명으로 된 결정사 게시판이 존재하고 이 게시판은 과거 조회수 약 3만회의 댓글 9,769개가 달렸던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에 달리는 글들은 34살 여자 결정사 결혼하기 너무 힘들다. 매칭 매니저 말로는 결정사에 남자가 더 많아서 여자는 가입만 하면 설거지 결혼 가능하다 해서 더 늦기 전에 가입했는데 후회해. 남자가 많은지도 모르겠고 설거지 가능한 알파남은 적고 그 적은 알파남들은 나 같은 한녀 수십 명에게 구해봤다 보니 날 신경도 안 쓰고 절대적으로 여자가 불리한 시장이 결정사라는 걸 500만원 결제하고 알게 되었어. 라는 이 글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공감하며 진짜 맞는 말이야 결정사는 여자한테 불리한 시장이야. 진짜 공감해 하지만 대안이 없어서 결정사하고 있어 라는 여성들의 수많은 공감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남자가 많은지도 모르겠고 알파남은 적고 그 적은 알파남들은 나 같은 한녀 수십 명에게 구해봤는다. 라는 저 말은 여성들의 단전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녀들의 진심입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자신의 가오를 차리기 위해 비혼과 비연애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드러낸 부위만 볼 수 있는 남성들은 그 부분만 보고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비혼을 주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 숨겨진 이면을 그녀들의 진심은 그 누구보다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저는 언제나 양면성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노력합니다. FM니즘이라는 거대한 가면 속에 숨겨진 그녀들의 진심을 끄집어내고 사실 여성 인권 운동은 여자들 설거지 결혼에 이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네요. 지금도 남성들이 보지 못하는 여성 인권 운동가 결정사 게시판에는 결혼하지 못해서 우울해 죽고 싶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진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숨기고 싶었던 그녀들의 진심을 끄집어내는데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도 밤에 잠이 안 와 벌써 연말인 것도 미치겠고 나이 때문에 더 그런가 봐. 오늘의 한 줄 요약